차르코 마리투스라는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미국 소녀 케이팝을 좋아하는 도니카 스털린입니다 도니카와 도니카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이 사람 도니카 가족의 한국 방문을 후원하는 캐나다의 사업가 하버트 블랙입니다 블랙 사장과 그의 간호를 맡았던 도니카 할머니의 인연으로 도니카는 한국을 방문해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 사장이 돈이 가졌습니다 블랙 사장과 그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share. The Lord blessed us with two hands, one to give and one to take. And I am sure you do too. Of course. I'm happy. I'm so happy. I was even telling Mom like, Wow, Miss Mr. Black. 아픈 몸으로 곧 한국을 방문하는 도미카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를 직접 만날 설렘이 도미카 얼굴에 가득해 보입니다